안녕하세요 영희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찰옥수수 케이크, 청포도 마블링 케이크, 딸기 크림빵, 쫀득 카라멜 슈입니다. 잘먹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너무 맛있음. 오직 닭다리에 미ennes은 제거하고 아쉬워서 먹을 수 있어요. 너무 elaborate. 그리고 이 progress이 아주 Sympcomп으로 만들어져서 더 맛있네요. 예쁘게 잘 섞어줘서 또 얘기하려고 합니다. 가끔해서 더 맛있게 먹어줘요. 끄당한 초콜릿식이라마 바삭바삭 애호박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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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포도 알맹이가 씹혀서 상큼해요 청포도 알맹이가 씹혀서 숙소 후라이 고춧가루 위에 옥수수 알맹이가 들어있고 사이에 초코 알맹이가 씹혀가지고 식감이 진짜 좋아요 고추장 초코 아이스크림 초코 아이스크림 초코 아이스크림 호박 딸기맛이 딸기향과 맛이 나니깐 맛있어요. 딸기맛이 딸기향과 맛이 나니까 맛있어요. 딸기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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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향과 링크가 이 케이크는 그 음료수 중에 봉봉 음료수랑 맛이 비슷해요. 이 케이크는 좀 더 얇고 있어요. 이 케이크는 절대 못 먹어요. 이 케이크는 정말 맛있었어요. 이 케이크는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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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금만 더. 정말 맛있었어요. 고기맛의 양념을 먹어야 해요. 잘 먹어요. 마시는 분들의 감시도 엄청 맛있어요. 많은 양념을 먹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조금 더 맛있어요. 과연 이렇게 맛있고, 또 다른 양념을 넣어먹으면 좋겠어요. 빵 시트랑 크림 비율이 크림이 훨씬 많아요. 맛있어요. 얘네도 옥수수 냄새가 나요.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어.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어.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어. 홍살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먹었습니다 잘먹었습니다